하이킹 오늘의 공연 하나도 더 재미있었어요 하이킹 제작대 하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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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쪽 공간입니다. 지금 이쪽 공간 여기가 1번이었습니다. 여기가 1번, 여기가 1번, 그 다음에 2번. 2번 공간 테스트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. 2번 공간도 럭킹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다음 팀장님 실도 보내드리겠습니다. 잘 들어오죠? 팀장님 실도 은정 씨 럭킹이 잘 됩니다. 네, 이상이 없고요. 이제 가장 큰 행실 공간도 워킹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. MK사고에서는 좋아야겠네요. 좋은 글라스죠? 회의할 때 바로 타막을 할 수 있습니다. 아직 실리콘 작업은 마감을 안 했고요. 내일 할 거고요. 워킹이 잘 되는 걸로 보고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